자 오늘도 국어의 고수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페이지는 페이지 233페이지 그림자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제 통합 부분이고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중개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한 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하여 수익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중개를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인데 단기에 비해 장기의 경우에는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은행에 돈을 우리가 예금을 해. 그러면 우리는 필요가 있어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죠. 왜? 금리를 이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은행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증서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 은행이 지금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증서인 대출 채권. 지금 여기 대출 채권이 나왔네요. 대출 채권은 언제까지? 만기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됐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금리 차이에서 얘네들이 그 차익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예금주들한테는 소비자들한테는 좀 값싼 이자를 주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리에 더 높은 금리로 그 수익 차도 노리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단기와 장기로 그러면 장기간 대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겠죠. 은행의 자금 중개는 예금자, 은행 그리고 대출자로 연결되므로 예금자가 있고 은행이 있고 대출자 예금자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은행이 대출자한테 대출을 해주고 대출자가 돈을 갚으면 은행은 그 돈을 예금자한테 주는 이런 중개 행위를 하는 게 은행이라는 얘기죠.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거쳐서 자금이 중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신용중개에 대해서 한번 일별을 했고 그림자금융이라고 하는 오늘의 키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을 해. 그런데 은행 밖에 있잖아.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 건전성 규제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등과 같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회사 혹은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와 각종 펀드, 신탁, 자산유동화, 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가 그림자금융이에요. 어떤 거? 금융상품 이 부분하고 금융회사 이 두 개가 그림자금융이다. 넘어가서 은행은 고객예금을 재원으로 와요.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 그럼 그림자금융하고 지금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차이점. 그림자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채권을 여긴 처음부터 예금이 아니고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받은 대출채권을 시장에 매각을 해. 그래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점에서 자금중개 과정이 은행과는 반대로 진행된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고 이때 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한다. 대출채권을 매입을 하는 곳이 콘딧. 콘딧은 도관 즉 물이나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처럼 돈이 흘러다니는 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콘딧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이 없으니까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을 해.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의 원활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지금 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도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에 뭐하는 거죠?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야. 콘딧 상품에. 그래서 누군가 콘딧이 발행한 어음 등을 보증함으로써 그런데 조금 은행은 아니잖아. 그리고 아까 예금자 보호 이런 부분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음 등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주로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 넘어가서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서 콘딧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채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신종 증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처럼 그림자 금융에서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그림자 금융에서는 일반 은행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용 중개에서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만기까지 보유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랑 연관이 있죠. 보유하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출 채권을 여러 개 묶어서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지. 그래야 돈이 되는 거니까. 증권화라고 해, 이런 걸. 증권화.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중개사슬.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펀드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처럼 A펀드사가 발행을 하고 B펀드사가 사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C펀드사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남겨먹겠지. 만들게 되므로 전통적인 신용중개보다는 어떤 특성이 있어? 그림자 금융이라는 놈은 전통적인 신용중개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금이 중개되는 차이점이 있는 거지. 여기 부분은 또 어디 부분이랑 연관이 돼 있느냐. 비교적 단순한 구조하고 여기 복잡한 과정하고 여기 부분이 차이점이 부각이 되는 거지. 넘어가서 다음 문단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신종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림자 금융의 신종증권. 그러면 그런 신종증권이 신뢰할 만한가? 이것은 결국 그림자 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있는 거잖아. 그런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 대출 채권이 불량해지고 신종증권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종증권이 어떤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지 투자자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알 수 없으면 어떡해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가 되는 그런 점이 있지. 그럼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투자를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신용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용도를 어떻게 보강할 거냐? 콘딧은 트렌칭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을 해. 새로운 기법인데 어떤 새로운 기법이냐? 신종증권의 신용구조를 변경하여 이를 해결하겠다. 신종증권의 신용구조를 변경을 한가? 변화를 줬어. 신용구조에. 그럼 신용이 위험이 높게 평가됐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트렌칭은 신종증권을 신용도 별로 조각내어 신용도가 좋은 것, 신용도가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게 돼.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으로 지금 트렌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의가 되어 있어. 다시 트렌칭은 신종증권을 신용도 별로 조각내어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으로 더 자세한 걸 얘기해 주겠지.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동시해야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대출은 부실화될 수 있어. 그런데 A부터 G까지 이렇게 20여 개로 묶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20여 개의 대출이 모두 다 부실화될 가능성은 적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만 하더라도 50%, 50%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동시에 확연히 줄어들지.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로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50%였던 게 갑자기 두 개만 연관을 시켜도 이게 전제가 된다. 됐고. 다음 넘어가서. 콘딧은 증권화 과정을 거쳐 만든 신종 증권들을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 콘딧이 증권화 과정을 거쳐 만든 신종 증권들을 다시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가 있고 그렇지? 신용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 그러면 낮은 하위 트렌치도 있어야 되잖아. 열악한 하위 트렌치. 이것으로 분할한 뒤 나눈 뒤에 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위험을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버려. 그럼 상위 트렌치는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덜해지겠지. 상위 트렌치를 보호하고자 한다. 증권화를 통해 총 위험을 줄일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증권화를 한다고 해서 총 위험을 줄일 수는 없어.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투자 유인을 높여야 되잖아. 투자 유인을 높여야 되는데 총 위험은 줄일 수 없어. 그러면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분할한 뒤에 하위 트렌치에 위험을 몰아주고 상위 트렌치는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지. 트렌칭은 대출 채권을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 위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위험 구조를 변경 상위 트렌치에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 비싸게 팔 수 있다. 그치? 상위 트렌치에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 그럼 하위 트렌치는 싸게 판매해야지. 누가 위험도 높은 거를 큰 돈 주고 사겠어.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신용 구조를 변경하여 이거를 위험 구조를 변경하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 그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을 하면 부도가 발생했대.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이 있게 된다. 이후에 부도가 계속 이어져.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졌다는 건 뭐야? 아까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출 상품으로 묶은 그 부분이 하나가 부도가 났어.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대출 채권이 부도가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이 있고 이후 부도가 계속 이어져서 그 채권 묶음에서 대출 채권 묶음에서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누군가 이제 또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비로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구조이다. 그치?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손실을 가장 늦게 입는 거지. 하지만 얘도 위험이 없는 건 아니야. 이제 예시를 들었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 이 부분은 그 아마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냥 뭐 누가 펀드 판매하라니까 그냥 어 이거 좋아요. 그러면서 약관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누가 읽어보겠어? 그냥 음 좋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수익률 높아요? 이러면서 수익률 부분만 얘기를 해주겠지. 우리가 한번 예를 통해서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어. 대출 채권이 있는데 이게 두 개래. 가정을 해보자. 각 대출 채권이 1년 후 부도 날 확률은 부도 날 확률이 10%로 동일하며 그러면 부도가 안 날 확률은 90%라는 얘기야. 대출 채권들은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자. 그렇지.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될 경우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하자. 그렇지? 부도가 처리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서 묶어서 이제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나누겠지. 신종증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화한 경우 분할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을 먼저 계산해 주겠대.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은 회수 확률이라고 하지.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신종증권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되는 거야. 지금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1억씩이잖아. 그러니까 2억 2억을 다 받을 수도 있고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2억을 다 가져가지 못해. 자기가 약정받은 1억까지만 가져오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토탈에서 신종증권의 가치가 1억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나지 않기만 하면 1억 원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부도가 안 난대. 그럼 좋은 거지. A라는 상품이 있고 대출 채권이 있고 B라는 놈이 있는데 둘 다 부도가 안 났어. 그러면 얘는 2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A라는 놈은 받았어. 1억의 근데 B라는 놈은 부도가 났네.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 트렌치는 받는다는 얘기지. A가 부도가 났어. B는 부도가 나지 않았어. 그래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두 개 다 부도가 나는 경우 이 경우에만 못 받는다는 얘기야. 상위 트렌치는. 상위 트렌치 투자자는 이 XX인 경우에만 못 받는다는 얘기지. 나머지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서는 모두 다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상위 트렌치만 살펴보면 별 의미가 없잖아. 하위 트렌치 투자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책권이 동시에 부도가 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부도 날 확률이 10%라고 했잖아. 그렇죠? 10% 부도 날 확률이. 그러니까 이거는 0.1이라고 할 수 있겠지. 0.1 곱하기 0.1 왜 0.1 곱하기요? 곱하기는 곱사건이야.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확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0.1 곱하기 0.1 하니까 0.01이잖아. 그럼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꾸니까 1%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도나서 못 받을 확률이 1%고 99%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위험이 10%에서 1%로 확 줄었지. 그럼 9%만큼 신용도가 상승한 거잖아. 그렇지? 회수 확률은 99%가 된다. 반면에 우울한 얘기를 해줘야지.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함으로 얘는 하위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받겠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A에서는 괜찮고 B에서 부도가 났어. 그럼 이때는 상위 투자자가 얘를 가져가 버릴 거 아니야. 트렌치 투자자가. 그러니까 얘는 못 받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받는 부분을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가져가니까 얘는 못 받게 되겠지. X, X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얘는 못 가져가는 거는 지금 X로 결론이 난 거는 다 못 가져가.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모두 두 개 다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상위 트렌치 투자자는 이 세 가지 경우, 파란색으로 된 이 세 가지 경우에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위 트렌치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엄청난 거지. 오케이. 한 번 우리가 맞게 분석을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0.9 곱하기 0.9. 그렇지? 각 대출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므로 0.9 곱하기 0.9는 0.81, 81%가 되는 거야. 아까 원래는 90%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90%가 부도가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90%를 0.9라고 표현하는 거야. 0.9, 그래서 둘이 곱사건이잖아. 곱사건을 하니까 0.81이 됐대. 81%. 이상하다. 처음 대출 채권은 부도 날 확률이 90%라고 했잖아. 그럼 부도 안 날 확률은 원래 90%인 거잖아. 부도 날 확률이 10%고 부도가 안 날 확률이 90%니까 그렇지? 90%여야 되는데 갑자기 81%로 9%가 하락했어. 신용 위험이. 신용 위험이 하락했다면 좋은 건데. 높아졌어. 9%만큼. 그렇지?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 1억 원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90%였으나 신종 증권의 트렌칭에 의해 회수 확률이 99%로 상승하게 된다. 반면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신종 증권은 트렌칭에 의해 회수 확률이 81%로 개별 대출 채권에 비해 9%포인트 낮은 회수율을 감수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지? 결론을 얘기해 주니까 사실상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부담한 9%포인트의 회수 확률은 얘가 손해본 거잖아. 원래 90이었는데 81%로 누가 가져갔겠어? 상위 트렌치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이해되지? 이해가 잘 돼야 될 텐데.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는 질문이 종종 들리는데 시간 가치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뱃돈으로 100만 원을 받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100만 원은 지금 너한테 너무 큰 돈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관했다가 너 대학교 가고 나면 그때 100만 원을 줄게. 내년이잖아. 그렇지? 그럼 1년이 지나는 거잖아. 지금의 100만 원과 내년 입대의 100만 원은 가치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지. 왜?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 물가는 계속 오른단 말이야.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만 원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과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요즘 만 원 가지고 마트에 가봤자 별로 살 수 있는 게 없지. 한 두 개 고르면 없어지잖아. 5만 원은 가지고 가야 돼. 그렇게 해야 조금 거슬러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건은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지. 왜? 인플렛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물가 상승률을 해마다 5%에서 6% 정도씩 감안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잖아. 걔네들이 쾌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맡긴 시간만큼 화폐의 시간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시간 가치.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상위 트렌치의 가격은 0.99 곱하기 1억 원. 그렇지? 99%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1억 원. 더하기 0.01 그리고 곱하기 0원. 이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0.99억. 그럼 이거 얼마야? 990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9900만 원 주면 내가 내년에 오늘 1억 줄게.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9900만 원 되고? 100만 원 더 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1억을 받는다고 치면. 그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위험도가 얼마야? 1%. 그렇지? 조금. 100만 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위 트렌치. 하위 트렌치의 가격은 0.81. 그러니까 81%잖아. 회수 확률이. 1억 원을 곱하고 0.1. 이거 0원. 이거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0.81억 원. 그러니까 8,100만 원을 내면 내가 내년 이맘때에 1억을 줄게. 그럼 1900만 원의 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지. 이거는 혹한데 그런데 부도나면 어떻게 돼? 8,100만 원을 다 날리는 거지. 상당히 위험이 따른 거지. 우리가 이제 위험 선호자가 있고 위험 회피자가 있어. 위험을 선호한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그에 걸맞게 보상도 많이 받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렇지? 위험이 높을수록 리턴. 보상이 커진다. 이 정도. 넘어가서. 그럼 0.81억 원에 거래된다. 거래된대. 그렇지? 거래.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판매된다. 이런 얘기야. 판매. 지금 우리가 신종증권 만들어서 3위 트렌치, 하위 트렌치로 분할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도 돈 벌으려고 하는 거잖아. 트렌칭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은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에게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종증권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트렌칭 기법 왜 한 거야? 트렌칭 기법은 한마디로. 그렇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해. 그렇지? 이런 대출 채권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장에 참여를 안 해. 이런 투자자들이.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신종증권, 트렌칭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을 하니까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종증권을 제공. 신용 위험도가 1%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하려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야. 투자 유인을 제공. 그래서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지금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이 부분이 앞부분에도 나와 있어. 여기 있네.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으니까 그림자 금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 오케이.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대단한데?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도입 초기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하여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촉진함으로써 다 좋은 것만 했네. 금융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대. 그림자 금융의 금융 기법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잘 보고 그림자 금융의 금융 기법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중요한 거죠. 위험 구조를 변경하여 그러니까 위험 구조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위험을 분산시켰다. 아니면 위험을 뭐라고 해야 되나 상위 트렌치 위험을 가져다가 하위 트렌치에 몰빵해 준 거지. 그렇지?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지금 예측을 해보면 감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수능에 나온다고 하면 개별 투자자의 성향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위험 선호 성향이 있고 위험 회피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나는 위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이 관련된 경제 지문이 있어요. 기출 문제에 위험 선호 성향.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뭘 사겠어? 하위 트렌치를 사겠지. 위험 회피 성향은 만약에 구매를 한다. 위험 회피 성향은 이런 신종증권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 회피 성향이 맞지. 그냥 은행 예금에 딱 넣어놓고 안전하게.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신종증권에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위험 회피 성향은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되겠지. 9,900만 원 내고 1년 후에 1억 받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100만 원씩만 올리는 거. 하위 트렌치 같은 경우는 위험 선호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8,100만 원 내고 1년 후에 1,9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중립은? 글쎄요. 이 부분을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봤고 다음 넘어가서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한다. 위험률을 몰빵한다. 이런 얘기지. 위험 총량을 줄이는 금융기법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여기서 뭐가 빠졌죠? 이게 잘못 인식되면서라고 하면 우리가 독해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신종증권 발행 규모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도 나도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거지. 신종증권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러면 위험도 그에 따라 총위험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1%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야? 상위 트렌치 투자자는 모두 다 폭망하는 거지. 증가했고 우리 경제. 여기서는 우리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총위험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을 가졌다. 아니 그렇게 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 촉진하고 이런 좋은 기법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우리 경제를 감당해야 될 총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설을 가져온 거지. 딜레마를 가져온 거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림자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그 전까지는 어땠지? 전 세계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호황기였어. 그러니까 하위 트렌치 투자자들이 대거 돈을 대박 많이 버는 거야. 그림자 금융이 금융위기 확산 후 주요 경로. 주요 경로다. 여기 1조 했다는 얘기야. 1조. 그치?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 지목되면서 그림자 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지. 다시 평가해봐야 된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치?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왜?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잘못 인식되면서 그치? 이 부분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 부분이죠. 우리가 방금 봤던 페이지 233페이지 그림자 금융이 조금 내용이 다소 난해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 좀 장황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체크 내용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뒤죽박죽 이렇게 유기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막 뭉쳐놓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조금 자리 위치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바꿨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약은 아니니까 우리는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면 전통적인 신용중개와 그림자 금융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자 금융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유사하다니까 은행은 아니네. 그러나 건전성 규제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자 보호 이런 좋은 것들 규제나 권리를 받지 못한다. 규제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금융회사 또는 금융 상품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한다.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가 있고 펀드, 신탁,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 상품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금중개 과정이 은행과는 반대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실시하는데 그림자 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 대출 채권이 뭐야? 대출을 실행을 해줬잖아. 그럼 대출 채권을 은행은 만기시까지 보유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버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은행과는 반대로 작동하면 된다.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 콘디시라고 했죠? 돈이 흘러가는 관, 도관이라고 했는데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을 하는 거랬죠. 콘디시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을 하고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겨진 투자자의 돈이다. 이러한 투자자의 돈이 콘디시의 원활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여기 유입이라고 바꿔놨어요.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콘디시 발행한 어음 등을 보증함으로써 우리가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신종증권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 콘디시는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을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신종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투자자한테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그림자 금융에서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 그렇죠?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 대출 채권이라는 놈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죠. 시장에 파는 증권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계사슬을 만들고 전통적 신용중계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신종증권이 신뢰할 만한가?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죠. 최초로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되니까 위험이 높아.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겠지. 그래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도를 보강할 필요. 그래서 트렌칭이라는 게 나온 거지. 트렌칭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트렌칭은 신종증권의 신용구조를 변경하여 신용구조를 변경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새로운 기법이다. 신종증권을 신용도별로 조각내어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으로 트렌칭의 전제는 뭐다? 얘도 중요하겠죠. 트렌칭의 전제.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실화될 확률은 낮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폰딛은 증권화 과정을 거쳐 만든 신종증권들을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 신용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하위 트렌치 이 두 가지로 분할한다고 그랬죠. 분할한다. 증권화를 통해 총위험을 줄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중요해요. 증권화를 한다고 해서 총위험을 줄일 수는 없다. 트렌치는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 그래서 위험구조를 변경한다. 신용구조를 변경한다와 일맥상통한 얘기죠. 위험구조를 변경한다 혹은 신용구조를 변경한다.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어디에? 하위 트렌치에. 상위 트렌치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 비싸게 팔 수 있다. 판매하려고 하는 거야.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하위 트렌치에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보고 이후에 부도가 계속 이어져. 하위 트렌치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때 만약에 증권을 두 개를 묶었어. 두 개를 묶으면 A라는 증권이 부도가 났어. B가 있어. 그러면 상위 트렌치 투자자는 계속 받을 수 있어. 원래 자기가 약속했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하위 트렌치 투자자는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위험을 하위 트렌치 투자자한테 몰빵시킨다는 얘기지. 이후 부도가 계속 이어져. 하위 트렌치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때 없을 때 그때는 아까 1%의 위험이라든지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부담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9,900만 원 내는데 1년 후에 받으려고 보니까 나의 9,900만 원조차 사라져버린 거지. 위험도는 있어. 상위 트렌치 투자자 하더라도 이후 부도가 계속 이어져. 하위 트렌치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구조이다. 예시. 1년 후에 1억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다. 1년 후 부도가 낼 확률은 두 채권 모두 10%로 동일하다.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도 사건 자체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될 경우 부도 처리가 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자.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 이를 기초로 신종 증권을 발행을 하면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한다. 이걸 분할이라고 했으니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 날 확률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10%가 부도 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0.1 곱하기 0.1 A라는 거에서 0.1 10%라는 얘기죠. B라는 거에서 0.1 A라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대출 채권이 있으면 얘네들 우리가 묶었으니까. 그러면 얘를 곱하니까 0.01 해서 10%가 1%로 줄어버리네. 회수 확률은 99%. 그러니까 99%는 확실해. 그런데 1%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래서 나지 않기만 하면 1억 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하위 트렌치 투자자는 1년 후에 1억을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각각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하므로 아까 부도가 날 확률은 10%라고 했잖아. 그럼 부도가 나지 않을 확률. 회수할 확률은 90%인 거지. 90%를 0.9라고 했어. 0.9 곱하기 0.9. 왜? 독립시회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0.81%로 되는 거지. 0.81로. 그러면 81%. 원래 90% 위험이던 게 81%로. 위험도가 9% 상승한 거지.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개별 대출이야? 이거는 지금 신용 트렌칭이 아니고 1억 원을 받을 확률은 원래 90%였어. 그런데 신규 트렌칭에 의해서 회수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99%로 90에서 99%로 플러스 9%가 상승한 거지. 다음 하위 트렌치 투자자는 회수 확률은 개별 채권 회수율이 90%야. 원래 원래. 그런데 신종 증권은 트렌칭에서 81%로 90에서 81%로 마이너스 9%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마이너스 9%가 이 플러스 9% 상위 트렌치 투자자를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이 교재에서는 사실상 하위 트렌치가 부담한 마이너스 9%포인트의 회수 확률은 상위 트렌치로 플러스 9%포인트 이전된 것이다. 이전. 그렇지? 아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위험 구조의 변경 혹은 신용 구조를 변경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해 되지? 넘어가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 아까 얘기했죠? 지금의 100만 원하고 내년의 100만 원은 분명 차이가 클 것이다. 이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준 것이다. 상위 트렌치 가격은 0.99 곱하기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0.99억 원이 된 거지. 그러니까 9,900만 원이라는 얘기야. 9,900만 원 내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고. 하위 트렌치 가격은 0.81 그러니까 8,100만 원이라는 얘기야. 8,100. 그렇지? 그렇게 되면 9,900원이나 8,100원이나 성공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지.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어. 회수 금액이 없다고 했으니까. 트렌치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을 신용도가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 시장의 원래 같으면 참여를 안 해. 그런데 그런 투자자들한테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종증권 몇 프로? 1%? 위험성이 1%야. 이것을 제공을 해서 그래? 그럼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얘기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신규 트렌치가 일어나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인식이 된 거지.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어땠냐? 도입 초기야. 도입 초기. 지금 우리는 도입 초기를 한참 지났겠지.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촉진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었대. 금융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정작 중요한 거지. 문제도 그러니까 여기서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를. 왜? 이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내려면 이쪽에서 낼 수밖에 없지. 그림자 금융의 금융기법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 금융의 금융기법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얘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라고. 몰빵시키는 거. 어디로? 하위 트렌치로. 위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위험 구조를 변경하는 거. 그래서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한 것이다. 개별 투자자 성향. 아까 위험 선호자와 회피자 이걸 얘기했죠. 감히 수능을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에요. 현실에서는 위험 총량을 줄이는 기법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어. 잘못 인식.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신종 증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총위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런 역설이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림자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금융회사들이 파산. 그림자 금융이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다. 일조했다. 아니면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자 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인의 재평가 필요성이 커졌다. 그림자 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 간단하게 문제를, 간단하지는 않고 조금 심도있게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1번, 1번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콘딧은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단기 금융 상품을 매입한다가 아니고 아까 발행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발행한다.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는 게 콘딧이다. 우리가 가볍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색칠을 많이 했으니까 콘딧, 콘딧 나오니까 단기 금융 상품을 지금 발행한다고 이렇게 딱 체크가 되어 있죠. 오케이. 우리가 2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이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와버렸어.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이 2번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 봅시다. 상관관계란,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른 지문에서도 경제 지문 이런 부분에서 잘 나와지니까 하나의 확률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확률변수가 어떤 형태의 직선관계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움직이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지금 상관관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를 지표화한 것, 수치화한 것 이것을 상관계수라고 한대. 상관계수가 양 또는 음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가 서로 정방향 혹은 역방향, 플러스면 정방향이고 마이너스면 역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 그치? 여기 가운데에 0도 있겠네. 상관계수가 0의 값을 가질 경우 0 딱 써놨잖아. 그치? 두 확률변수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 그치? 서로 독립이고 아무 상관없어. 0일 경우에. 그럼 플러스로 가는 경우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네. 두 개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사건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지. 이거는 이렇게 할까? 두 개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사건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 이 의미는 뭐냐? 하나의 대출에서 부도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대출 채권에서 반드시 반드시 부도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대출 채권에서도 역시나 반드시나 똑같다고 본 건가 봐요.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A라는 대출 채권과 B라는 대출 채권이 있으면 A라는 대출 채권이 부도가 발생했어. 그럼 B도 반드시 발생해. 그런데 A라는 대출 채권이 부도가 발생 안 했어. 그러면 B도 반드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로 독립된 사건이라고 했잖아. 부도 사건은. 그런데 상관계수는 그 부분과는 다른 얘기지. 이해 되지?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부분은 지금 지문이랑 똑같은 우리가 방금 독해했던 이 지문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각각의 대출 채권은 1년 후 부도 확률은 10%로 동일하다. 개별 대출 채권은 부도 시 전액 손실 처리되어 회수 금액은 0원이다. 이들 대출 채권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알려져 있는 확률 변수이다. 두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1로서 두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1로서 하나의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다른 채권과 동시에 부도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 부도가 안 나면 다른 채권도 동시에 부도가 안 난다고 알려져 있어야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딱 한 줄만 얘기하고 얼른 도망가지.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고 이를 기초로 기초 자산으로 하여 신종 증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화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단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까 그 지문에서 있던 거에서 하나 빠진 내용이 뭐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했었던 그 부분만 싹 뺀 거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면 지금 빠진 부분을 우리가 어떤 색이 좋을까? 겨자색? 대출 채권의 부도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하자라고 이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 2번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생략하니까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우리가 계속해서 2번을 마저 확인을 합시다. 이제 다음을 생각을 해보지. 그러면 지금 A, B, C, D, E의 숫자를 넣으면 끝나는 게임이야. 그럼 봅시다. 지금 신종 증권이 회수 금액이 억원, 2억원, 1억원, 0원 이렇게 돼 있네. 회수 확률은 A, B, C 이렇게 돼 있고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받는 금액은 1억원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받는 금액은 1억원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AB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ABCD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그런데 만약에 부도가 안 나면 부도가 안 난다. 여기는 부도가 안 나면 좋은 거니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동그라미 그리고 다른 하나도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받는 거지. 부도가 안 났으니까 그럼 둘 다 1억 받아서 2억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동그라미 세모 아니 X X 동그라미 이 경우가 지금 1억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X X X 이 부분이 지금 0원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봅시다. 색깔이가 마음에 조금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상관관계가 그치? 플러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고 했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 100%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부도가 안 나면 부도가 안 나. 그치?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나. 그럼 이 경우 OXXO 이 부분은 우리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고 할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 부분까지 하면 이 문제는 끝난 거죠. 지금 회수 확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 부분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합시다. A 부분은 회수 확률은 몇 프로? 신종증권 회수 금액 이 부분이 아까 부도 확률이 10%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90%가 되겠죠. 회수 확률은 반대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OXXO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발생하지가 않죠. 발생하지가 않으면 확률은 0%지. 그치? 여기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XX 이 부분은 발생을 하겠죠. 어떤 경우 부도 확률이 10%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에 10%라고 딱 써주면 되지. 90, 0, 10% 90, 0, 10%를 찾으니까 4번하고 5번이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찍더라도 4번, 5번 가지고 찍어야지. 다른 거 1, 2, 3번 찍으면 암울하다.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받는 금액 첫 번째 줄에 이 1억 같은 경우는 둘 다 부도가 안 났으니까 당연히 1억은 받아야지. 그런데 이 두 번째는 0%라고 했잖아. 그럼 얘 용원이지. 뭐 용원. 그럼 벌써 용원 여기 딱 하니까 답은 5번이라고 딱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잖아. 시험 때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우린 지금 시험 상태는 아니고 시험을 대비하는 관계니까 그러면 하위 트렌치 투자자는 얼마 받겠어? 상위 트렌치가 용원 받는데 얘가 얼마 받겠어? 당연히 용원이지. 오케이. 이해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설명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고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문에서 빠진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거 그렇죠? 여기 부분이 문제 2번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상관계수 플러스 1인 경우를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럼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단순하게 가능할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해가지고 그 표 그대로 주면서 작성해 보라고 하겠죠. 오케이. 3번을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기역이라는 것은 우리 은행 전통적인 신용중개 그리고 니은은 그림자 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역 얘는 은행이라고 그냥 써놓고 얘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 정도만 하고는 우리가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은행은 그림자 금융에 비해 자금 중개 과정이 짧고 단순하다. 오케이. 맞고 은행은 그림자 금융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 기능이 오케이 존재한다. 3번 은행은 그림자 금융과는 달리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와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가 동일하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은 대출 채권을 받자마자 팔아먹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유는 하지 않고 있는 거지. 4번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은행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달리 대출 채권에 대해 공신형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대출 채권에 대해서가 아니고 대출 채권을 묶어가지고 신종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대출 채권은 은행이나 그림자 금융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대출 채권 몇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증권화를 시키는 거잖아. 그 부분에서 금융회사의 신용보강이 필요한 거지. 오케이.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읽고 출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고 그러네. 그림자 금융의 위험요인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재평가되어야 된다 막 강조했었잖아. 그 부분에 대한 관련 문제라고 보면 되죠.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많이 대요. 그림자 금융의 위험요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널뛰기를 한다고 그러죠. 변동성이 높다. 그리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리먼 브로더스사 이 사태에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림자 금융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전체가 도미노처럼 쫙 무너져가지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그 악몽으로 들어간 거지. 제기된다. 그림자 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렇지?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그것밖에 바라볼 게 없잖아.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레버리지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용어가 나왔네. 근데 여기에 표시가 있으니까 얼른 이 부분으로 보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로 금융회사가 자신의 자금에 비해 타인의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얘기야. 레버리지. 자기 자본 비율 부채라는 얘기지. 레버리지. 자기 자본이 분모로 가고 그리고 부채가 분자로 가겠죠. 부채가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지. 그걸 아는 상태에서 방금 읽었던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 과도한 큰 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를 크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신용위험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 모두 함께 죽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 얘기가 실현이 되는 거지. 자금 조달의 경우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경기가 호황이야. 그럼 잘 되겠지.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안 그래도 불황인데 위험한 거야. 하려고 하겠어? 안 하지? 채권 발행량이 감소하는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증가하고 호황일 때는 모든 게 다 증가해. 불황일 때는 모든 게 다 감소해. 그렇지? 감소하고 한편 대출 채권의 부도확률 부도확률 이 부도확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도가 안 나겠지. 잘 그렇지? 어디에서든 돈을 빌려와서 무언가를 하겠지. 낮아지는 반면에 호황일 때는 낮아지잖아. 거꾸로네. 그러면 불황일 때는 높아지는 경기 역행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지.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대출 채권도 안전한 반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다 대출 채권마저 위험해진다. 그러면 콘디씨라는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불황일 때는. 대출 채권이 위험해지면 모든 트렌치별 신종 증권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왜? 채권이 위험해졌는데 신종 증권의 가격을 아까처럼 9,900만 원 아니면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누가 사겠어. 안 그래도 불황인데 가격을 더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위험성은 더 커지겠지. 만약에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 모두 다 같이 주는 거야. 넘어가서 대출 채권이 위험해지면 모든 트렌치별 신종 증권의 가격은 낮아진다. 이 경우 그림자금융은 자금 조달과 운영의 양면에서 압박을 받겠지. 그렇지? 돈이 없잖아. 쪼들리잖아. 바다 위기에 처하게 되고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러한 위기가 다른 금융회사로 이러한 위기 콘디시라는 회사 하나뿐만 아니고 그림자금융 이 부분 하나만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금융회사로 연쇄적이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 중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 연쇄야. 이어질 경우에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위험이 계속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그래서 도미노처럼 다 쓰러진다는 얘기지.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경기 호환기에는 규제당국이 나왔어. 정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기 호환기에는 그림자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 부채를 많이 끌어당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억제해라. 지금 경기가 호환기니까 반대로 규제를 하는 거지. 억제하기 위해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춤. 낮춘다는 거는 값이 떨어져야 되니까 부채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증권화를 억제해준다. 그러면 경기 불안기에는 어떻게 하냐. 경기가 불안기에는 밑으로 꺼지는 거잖아. 이 비율을 완화시켜준대. 완화시켜서 증권화에 보다 관용적인 정책을 수행하려는다. 완화한다는 거는 올리게 해준다는 얘기지. 올리게 해준다. 부채를. 그렇지? 부채를 올리게 해주면 그 자산 유동성이 좀 커지겠지.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를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겠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도 써먹는 거지. 지금 거꾸로 가는 규제 당국은 호환기에는 억제하고 불안기에는 완화해서 쉽게 해주고 이와 더불어 여기 부분 규제 당국이 호환기에는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불안기에 불안기에는 완화 그래서 여기가 문제로 나오니까 다음 넘어가서 이와 더불어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인 규제 비율을 높여서 손실 흡수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출 채권과 같은 자산의 부도로 인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이 자기 자본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 수준인 규제 비율을 높이겠대. 그러니까 분모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너희 회사로 끝나야 된다. 만약에 부도가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회사까지 여파가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적 고려라는 거지. 특히 다른 금융회사와 상호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에서는 일반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자기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서 추가적인 자기 자본을 쌓도록 하여 그러니까 폭탄을 돌리지 말고 너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해 이런 얘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그나마 규제 당국이 우리 경제가 짊어지게 될 위험 총량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네. 우리가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규제 당국의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경기 역행성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봤잖아. 경기가 호환길 때는 억제하고 불환길 때는 완화해주고 지금 우리가 여기 부분이 그대로 1번의 해설 정도 되겠네. 2번 그림자 금융을 통해 발행한 신종증권의 가격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발행한 신종증권의 가격 경기 순응성 경기가 좋아. 그러면 신종증권의 가격은 부도날 확률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높겠지. 다음 3번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손실 흡수력을 높이도록 규제할 것이다. 그렇지? 여기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었네요. 4번 규제 이전에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신종증권의 발행규모는 규제 이전에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신종증권의 발행규모는 경기가 불황일 때보다 호황일 때 더 크겠지. 그렇지? 호황일 때는 많이 발행한다고 그랬잖아. 여기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4번 5번 그럼 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네. 규제 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얘네들이 규제를 한다고 그랬잖아.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순응성을 갖추고 뭔 소리야? 경기 호황기에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순응성을 낮추고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호황기의 레버리지 비율을 다운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서 증권을 억제해 주는 거잖아. 불황기에는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높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자금 조달을 쉽게 완화해 준다고 그랬고 증권을 쉽게 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경기 호황기 경기 불황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네. 규제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서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순응성을 경기 순응성 하면 어떻게 돼? 호황기에 더 많이 가져가겠지. 그럼 부채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거 거꾸로 얘기한 거잖아. 경기 순응성을 낮추고 낮추고 라고 했으니까 맞네. 이 부분 맞아요. 그리고 불황기에는 불황기에는 좀 완화해줘서 대출을 부채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잖아.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 낮추고 아니고 경기 역행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해 되죠? 지금 이중 부정 청도로 이런 식으로 의미가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어렵지는 않은데 지문이 이중 부정 비스물의 한 형식으로 써 있어서 혼돈을 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5번이 아니고 윗부분에 있으면 상당히 2번이나 3번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지문인데 상대적으로 1번에 4번까지가 수월해서 답 찾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rumors 7 ふ 2 4 7 8